오늘 소개할 신기술은 미국의 회사 오타너머스의 AI 책상 스마트 데스크 3입니다. 스마트 데스크 3는 오타너머스에서 개발한 스마트 디지털 사무실 책상입니다. 이 책상은 높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와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동식 높이 조절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 버튼이나 터치스크린 패널을 통해 원하는 높이로 책상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서서 작업하거나 앉아서 작업할 때 최적의 작업 높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스마트 데스크 3는 스마트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경우 각자의 선호하는 높이를 저장하고 편리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알람 설정 기능을 통해 일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높이를 변경하여 자세 전환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매끄러운 작동 메커니즘과 소음 방지 시스템이 장착되어 움직임이 부드럽고 조용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옵션으로 케이블 관리 시스템, 모션 센서 등 여러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의 상판을 선택하여 자신의 사무실 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 인공지능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데스크 3 출시 발표 오타너머스는 오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기반 입식 데스크인 스마트 데스크 3를 출시했습니다. 사용자의 요구를 예측하도록 설계된 이 제품은 일상적인 작업을 처리함으로써 보다 스마트하게 작업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데스크입니다. 스마트 책상의 혁신 모든 전통적인 전동식 좌식 책상의 표준은 전동식 상하 조절 장치입니다. 그러나 스마트 데스크 3는 자율 스마트 오피스 AI로 작동되는 통합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어 음악을 제어하거나 점심을 주문하거나 오버를 요청하거나 언제 휴식을 취해야 하는지 조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데스크의 기능 작업 로그는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시간을 알려주고 사용자를 위한 자세를 추천합니다. 사용자의 선호도를 학습함에 따라 작업 및 휴식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추가 조정을 수행하고 데스크에서 구글 스위트와의 통합을 통해 예정된 회의를 알려 계획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팀과 함께 앱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보다 스마트하게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타너머스의 스마트 데스크 3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업무 환경에서 항상 마주하는 책상에도 AI가 적용되는 시대가 되었네요. 새로운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아이의 미네였습니다.